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또 종목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초에 VTGMP에 대해서 리포트가 발간이 됐더라고요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VTGMP가 지난해부터 이제 큐브엔터 인수 같은 여러가지 신사업들을 추진해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신사업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신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장표를 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VTGMP라는 회사가 케이블리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단은 신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K-POP 기획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스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종착력으로 K-패션의 중국 진출 세 가지 정도를 주요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사업이라는 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게 사실인 건데 이 회사는 다행히도 각가지 결과물들을 지금 단기간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K-PO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공연기획사인 프리거스와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 및 인플루언서에 대한 콜라보레이션 진출을 하기 위해서 큐브 엔터와 또는 BTS, 제이홉의 도나인 미즈우와 제이브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패션 진출을 위해서 중국 내 플랫폼 패션 회사인 한두이사와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VTGMP가 케이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K-POP 기획 프로젝트인데요 큐브 엔터를 인수하면서 큐브 엔터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케이블리가 사업을 펼칠 때 기본적으로 다른 엔터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를 섭외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위험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일정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자체 아이돌을 보유하면서 이런 IP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생겼고요 내부적으로 수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매출적으로도 업사이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이 VTGMP는 케이블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섹터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작년 초에 5년 만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운수권 협상을 해서 다시 하늘길이 한 10% 이상 정도 더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위기가 하반기에 형성이 되었냐면 안 오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우려를 찾아오고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VIP가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중 우호 관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전략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포커싱한 신사업을 최근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갖춰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VTGNP의 주력은 사실은 화장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에 색조 화장 많이 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 이제 국가들이 다 좀 봉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밖으로의 수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타격은 얼마나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떤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케팅 구조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그 VT 코스메틱 VTGNP에서 행사한 이런 제품들을 단독 총판 중국으로 넘겨요 단독 총판이 받아서 그거를 각가지 유통사들하고 내고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때 작용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의 긴밀한 SNS 연락을 통해서 선주문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하방을 갖고 있어요 선주문이라든가 인플루언서가 예상 판매량들을 미리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어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방어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특이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케팅 용어 중에 관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여도가 뭐냐면 그 주어진 구매 상황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의 구매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를 한번 해보면 이건 굉장히 고관여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반복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내 피부에 다가서 직접 발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관여 제품인데 상대적으로 브랜드라든가 어떤 제품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지금 느끼실 거예요 직접 구매를 해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스타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화제성은 일으킬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인데 VTGM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주문 판매라든가 테스트를 기본에 그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장점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용어로 풀자라고 하면 언택트 소비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시거나 발라보시고 구매하시는 부분들이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추천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믿고 사는 제품이 VTGMP 제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플랫합니다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갑니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케팅 방식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페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어떤 캐시에 대해서 큽니다 그런 관여도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광군제 때 매출을 약 100억 정도를 달성했는데요 2시간 만에 2018년에 있었던 매출을 뛰어넘고 전체적으로 100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고 대략적으로 중국 마켓에서 화장품 회사가 천억대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되면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재구매율에 지금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화장품 사업은 이미 성장하는 구간에 있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신사업도 착착 진행이 되고 본업도 괜찮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실적은 이제 플러스 될 일만 남지 않으면 싶은데 지난해 리뷰 그리고 오래전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모든 기업들의 EPS라든가 어떤 이익률이 다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굉장히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1분기까지 왔던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올해 3월만 해도 기사에서 나왔지만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한 분기 단위의 매출을 지금 한 3월달 한 달만 달성할 만큼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이익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0% 넘는 저는 한 320억 이상을 초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한 30억 정도 줄은 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업 주력 제품이 코스메틱에 대한 어떤 그 하향폭은 적고요 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마케팅 비용들이 비용이 늘어나면서 했던 거고 이 회사가 조그맣게 바이오 산업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R&D 비용이 한 올해 정도까지 반영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좀 생겨서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19년은 굉장히 줄어 조금 줄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요 특히나 이제 케이블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직접 사람을 콘서트장에 모아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갖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사업에 대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사업에서의 매출도 이제 발생할 걸로 보이고 실제 숫자로 잡히는 것들이 보여질 걸로 보이고 지난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도 올해는 좀 이제 감소되죠 감소되죠 있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작년보다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주가는 하지만 최근에 뭐 역시 시장 하락에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밸류 수준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함께 좀 주실까요 네네 일단은 vtgmp에 대한 그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캐시카우인 코스메틱은 올해 충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중국의 어떤 실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됐을 때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스메틱에 대한 캐시카우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동력으로 삼고 있는 케이블리 지금 사업 확장을 위한 1차적으로 준비된 것들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스와 하고 있는 공연 추진도 상반기 내에 아니면 하반기 초에 분명히 발생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엔터 인수를 통한 ip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jv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 그래서 종합을 한번 해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상황은 대면 접촉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 회사가 지금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언택트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성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매출액 같은 경우 75% 영업이 한 220% 성장을 하면서요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목표 주가 한 15,000원 정도 하고 투자 의견 바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vtgmp 오늘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리포트에요 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주가가 사실 올해 초에는 12,000원 언저리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7,000원 때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이제 숫자로 잡힐 부분들 연간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실 목표 주가 15,000원은 유지한다 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오늘 이남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